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미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핵심 표현 10문장 지금부터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늘 사용할 수 있는 영어 문장 10개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한국어를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같이 만들어 보는 것까지 해주시면 여러분이 그래서 확실하게 이 문장들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라는 문장인데요. 친구들과 우연히 딱 마주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너 여긴 어쩐 일이야? 이렇게 제가 자주 말하는데요. 이거는 영어로 이 표현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What brings you here? 하나씩 보면요. What? 무엇이 bring? 데려왔나요? You, 너를 here, 여기로.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원어민들이 이 표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뭐 why did you? 라고 why를 사용하면 왜 그랬어? 약간 이런 느낌에 따지듯이 물어보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을 훨씬 더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What brings you here? What brings you here?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라는 의미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What brings you here? What brings you her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처음 만나는 상대방, 그리고 한번 본 사람. 둘 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로 나눠서 기억하시면 나중에 실수하지 않고 잘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거부터 만나볼게요. It's nice to meet you. It's nice to meet you. 정말 많이 들어봤던 표현이죠. 이거는 처음 만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한번 본 사람일까요? 네,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한번 본 사람 같은 경우는 Nice to see you. Meet 대신에 C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만나다 라는 의미일 때는요. 이 meet은 처음 만난 사람. 그리고 C는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표현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 It's nice to meet you. It's nice to meet you. 네, 이런 간단한 표현을 또 실제에서 얘기하려고 하면 잘 떠오르지 않거든요. 꼭 입으로 소리내서 말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거 It's 빼고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함께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표현입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하고 있죠. 제가 밖에 있는데 뭐 제멋대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뭐 주인이 있거나 아니면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공손하게 물어봐 주시면 좋습니다. 영어로 해볼게요. May I come in? May I come in? Can I를 떠올리신 분들? 맞습니다. 여러분 답도 맞아요. 여러분 것도 맞고 제 것도 맞습니다. 이 Can I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패턴인데요. 이 Can I를 May I로 바꿔주신다면 더 공손한 느낌이 됩니다. 허락의 느낌, 허가의 느낌이 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상대방한테 허락을 맞는 거예요. May I come in? 제가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묻는 거죠. May I come in? 한 번 더 해볼게요. May I come in? May I come in?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건 너의 실수야. 라고 말하는 건데요. 자기가 실수해놓고 안 했다고 빡빡 우긴다면 우리가 야, 이거 네 실수야. 이거 다른 거 아니야. 네가 한 실수. 영어로 하면 It's your mistake. 보통 주어동사는 뭐 I나 히나 시 같은 사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그래. 그건 그래. 라고 할 때는요. It를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It, 그거는 Your mistake. 너의 실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고로 간단한 실수 같은 경우는 Mistake. Mistake. 이 표현을 떠올려주시면 되고요. Fault. Fault. F-A-U-L-T. 이 표현은요. 잘못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러분이 외국 나가서 간단한 실수 정도 할 때는요. 뭐 It's my fault.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It's my mistake. 혹은 상대방이면 It's your mistake. But it's okay. 너의 실수인데 그건 괜찮아.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너무 강한 느낌의 Fault를 사용하지 않고 It's your mistake. 가볍게 넘어가 주셔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It's your mistake. It's your mistake. 좋습니다. 그 다음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뭐 되게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 외국인 앞에서 영어로 얘기하는 거 사실 이게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큰일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좀 대화가 안 통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저같이 소심한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두렵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 Don't be afraid Don't be afraid 뭐뭐하지 마 뭐뭐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Don't 이거를 가장 먼저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네. Don't를 사용한 패턴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Be afraid 라고 하면 두려워하다 Afraid Afraid가 두려워하는 이라는 형용사 표현이거든요. 비동사랑 같이 많이 사용돼요. Be afraid 그리고 이 표현은 강세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은데요. Afraid가 아닙니다. Afraid 앞에 있는 어는 그냥 힘은 빼고 어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러면 Afraid Afraid 이렇게 강세부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Don't be afraid Don't be afraid 이렇게 완성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당신을 다시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어? 이거는 다시 만났다고 하니까 앞에서 meet see 둘 중에 하나 사용하면 되는데 네. 뭘 사용하면 될까요? 답 보여드리면요. I'm so happy to see you again I'm so happy to see you agai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I'm so happy 정말 기뻐요.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이런 내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o see you again 당신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라고 하고 있죠. see you again 다시 봐 이거 인사로도 많이 사용하죠. 단독으로 see you again 다시 만나요. 근데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라고 하면 I'm so happy 너무 기뻐요. 다음에 to see you again 이거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조금 길어 보일 때는요. I'm so happy I'm so happy I'm so happy 계속 반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to see you again to see you again 뒤에 거 계속 반복한 다음에 붙여 보시면 I'm so happy to see you again I'm so happy I'm so happy to see you again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쪼개서 연습하는 것도 꼭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곧 뵙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뭔가 헤어질 때 아 곧 뵙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길 바랄게요. 혹은 전화통화하면서 아이고 제가 한번 쳐다봐야 되는데 곧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 I hope to see you soon 이렇게 씁니다. 뭔가 바라는 게 있을 때 I hope I hope 그 다음에 그냥 I hope 다음에 주어동사로 써주셔도 되고요. 뭐뭐 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약간 미래 느낌을 추가하고 싶다면 to를 사용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see you soon 이라고 하면 다시 만나 뵙는 게 아니라 soon이 곧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곧 뵙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것도 물론 처음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만나 뵀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 hope 바랄게요. to see you soon 곧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I hope to see you soon I hope to see you soon 곧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여덟 번째입니다. 너한테 잘 어울리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너한테 잘 어울린다. 옷을 입었는데 정말 찰떡 같은 겁니다. 빨간색 옷을 입었다. 근데 빨간색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와 굿 물론 이것도 나쁜 표현이 아닌데요. 제가 좀 더 좋은 표현을 알려드릴게요. it looks good on you 여기 있는 it은요. that sweat that pants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대상을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그냥 내가 보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인지 이미 아는 상태가 많겠죠. 그래서 그게 it looks looks 는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it looks good 좋아 보입니다. it looks good 그리고 이 옷이 누구누구에게 좋아 보인다고 할 때는요. 전치사 on을 사용해서 on you 라고 대상을 지정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너한테 잘 어울린다. it looks good on you 모자를 썼든 아니면 목걸이를 했든 옷을 입었든 뭐 바지를 입었든 몸에 장착하는 거라면 다 이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만 외워주시면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 효율적이고 너무 경제적인 표현이죠. it looks good on you 제가 예쁜 옷 입고 오면 꼭 한번 얘기해 주세요. it looks good on you it looks good on you 구세다 강세 조짐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이 표현은 특히 웃으면서 얘기하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it looks good on you 이렇게 외모 칭찬 옷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꼭 얘기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아홉 번째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 이거는 부끄러운 행동을 했던 뭐 도둑질을 하거나 뭐 남을 괴롭혔거나 남을 막 심하게 돌려서 막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거나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거 딱 외워주시면 됩니다. shame on you 너한테 딱 shame 이게 약간 부끄러워하는 뭐 이거 약간 수치스러워하는 이런 느낌인데요. shame on you 이 표현을 한꺼번에 외우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부끄러운 줄 알아 shame on you shame on you 남의 물건을 훔쳤다고? shame on you 네가 놀렸는데 상처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지금 끙끙 앓고 있다고? shame on you shame에다 강세를 강하게 주시고요. 이 표현은 반대로 얼굴을 약간 찌푸리면서 얘기하는 게 더 좋겠죠. 혹은 딱 정색하면서 다 같이 해볼게요. shame on you shame on you 끝 잘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 표현입니다. 천천히 하세요 라고 하고 있죠. 제가 만약 강의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긴장해서 어 안녕하세요 저 성지원인데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언제 사용하냐면요 정신 사납잖아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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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영어로 take your time 너의 시간을 가지세요 라고 직역하면 표현이 되지만 좀 어색하죠? 천천히 하세요 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take your time take your time 천천히 하세요 take your time 이것도 마찬가지 take에다 강세를 주면서 자세히 보시면 주어가 없잖아요 동사부터 나오는 경우는 앞부분에 강세를 주시면서 얘기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take your time take your time 천천히 하세요 take your tim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영어 회화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쉬운 문장들을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어 회화 실력을 업그레이드해 줄 핵심 10문장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저를 따라서 바꾸다 보면 아 영어 문장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라는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나는 너한테 빠져 있어 라는 문장입니다. 굉장히 사랑스러운 상대방을 만나면 그 사람한테 빠지게 되죠. 이럴 때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I'm into you 이는 어디 안에 있는 느낌이고요. to는 쭉 앞으로 가는 이런 방향성의 느낌이 있죠. 그래서 안쪽으로 쭉 간다. 이게 바로 into의 느낌입니다. 물론 공간적으로 내가 뭐 방 안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것도 맞지만 I'm into you 나는 너에게 빠져 있다. 너한테 쭉 가는 겁니다. 이런 추상적인 느낌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이 문장 그 자체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I'm into you I'm into you 여기서 you 대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넣거나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빠져 있는 취미생활 같은 거를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I'm into minimal English 나는 미니멀 영어에 빠져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겠죠. 다시 해볼게요. I'm into you I'm into you 그 다음입니다. 나 차였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헤어지다 라는 말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나는 헤어질 마음이 없는데 상대방이 와서 나를 차버린 겁니다. 이럴 때는 영어로 I got dumped I got dumped 여기서 dump 라고 하면 누군가를 차버리다 라는 말인데요. 내가 찼으면 I dumped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차인 거죠. 그러면 수동태 누군가 날 해서 나는 그런 걸 당한 상태니까 B 플러스 PP 형태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 B를 get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과거니까 I got dumped I got dumped 간단하게 get 플러스 PP 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동작 같은 거나 행위를 더 강조하는 느낌이 듭니다. 나는 차인 상태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나 차였어 이 차인 그 동작을 조금 더 생각하는 거죠. 동작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 행위를 조금 더 강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I got dumped I got dumped 나 차였어 I got dumped 이렇게 얘기하는 게 I was dumped 보다 더 생동감이 흘러 넘치겠죠. 세번째 문장입니다. 무슨 일 있어? 제가 굉장히 우울한 표정으로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송지연입니다 라고 하면 걱정이 되지 않나요? 그럴 때 영어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What's with you? 무엇이 너와 함께 있니? 직역하면 조금 어색한 느낌이죠. 어떤 걱정 근심 덩어리들이 저에게 붙어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What's with you? What's with you? 너 무슨 일 있는 거야? 너 뭐야? 너 왜 그런데?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뭐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What's the matter? What's wrong? 이런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조금 달라 보인다. 그러면 바로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What's with you? What's with you?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표현입니다. 내일 오후는 어때요? 우리가 약속 잡을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내일 오후는 어때? 이 말을 영어로 바꿔볼게요. How about tomorrow afternoon? How about 뭐뭐는 어때요? 라고 제안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how about 입니다. How about 이 about의 강세가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about이 아니고요. about about 어는 거의 들릴랑 말랑하게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how about how about 리듬을 천천히 따볼까요? how about how about 그렇죠. 이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어떠냐고 묻고 있죠. tomorrow afternoon 내일 오후는 어떤지 묻고 있는 거죠. 내일 오후 어때? how about tomorrow afternoon 내일 오후는 어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how about 이유가 있습니다. how about you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대화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제가 대답하고 가만히 있으면 조금 그렇겠죠. 마법의 문장 how about 이것만 사용해 주시면 돼요. 취미가 뭐예요? 라고 하면 제 취미는 블라블라 한 다음에 how about you 이렇게 물어보고요.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저 주말에 어디 가고 어디 가고 그 다음에 how about you 이런 식으로 되물어 볼 때 너무나도 유용한 표현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미안해요. 제가 이름을 잘 듣지 못했거든요. 뭐 누구 이름 얘기했을 때 잘 기억하면 좋겠지만 어? 이름 뭐지? 아 또 물어보기 그렇네. 그렇다면 I'm sorry I didn't catch your name. catch 우리가 뭐 야구 같은 거 할 때 캐치볼 한다고도 얘기한데요. 공 같은 걸 catch 잡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말을 내 귀가 catch 잡아낸다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didn't 저는 하지 못했습니다. 과거를 부정하는 거죠. catch your name 너의 이름을 잡는 거 그러니까 이름을 잘 듣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죠. I didn't catch your name. I didn't catch your name. 그래서 그냥 어 what's your name? 이거는 처음에는 괜찮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막 계속 물어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 어? 어? 잘 못 들었는데 어떻게 하지? 어? I'm sorry I didn't catch your name. 이렇게 말하면 상대왕이 한 번 더 친절하게 말해줄 겁니다. 다시 한 번 해볼게요. I'm sorry I didn't catch your name. I'm sorry I didn't catch your name. 굿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뭐죠? 주소가 어떻게 되죠? 서로 핸드폰 번호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선물 같은 걸 보낸다면 주소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영어로 해볼게요. may I have your address? 뭐 watch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공손하게 한 번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may I 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가져도 될까요? may I have 당신의 주소를 your address? 한국말로 할 때는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게 원어민들은 전혀 어색하지 않게 주소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 have 가지다 받다 이런 의미로 확장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소를 받고 싶을 때 may I have your address? 그러면 공손한 느낌이 추가되는 거죠. may I 일단 may를 사용하는 순간 공손한 느낌 허락을 구하는 느낌 이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날리는 것보다 최대한 공손한 느낌으로 한번 얘기해 해볼게요. may I have your address? may I have your address? good 잘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피아노 칠 줄 아세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뭐뭐 할 줄 아는지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패턴이고요. 이거 사용해서 다양한 문장 만들 수 있으니까 이 문장 꼭 외워 주세요. 영어로 하면요 간단하게 뭐라고 했죠? Can you 뭐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뭔가를 부탁할 때도 많이 사용하죠. 혹시 뭐 해줄 수 있어요? 물어보기도 하고요. 진짜 능력을 말할 때도 사용합니다. I can do it.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능력을 말하는 게 또 can 이잖아요. 그래서 play the piano 피아노를 치다. 여기 앞에 can you 붙여서 피아노 칠 줄 알아? can you play the 피아노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can you play the 피아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뭐 해줄 수 있나요? 혹은 뭐뭐 할 줄 아세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 맥락에 따라서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는요. 오랜만이에요. 아는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을 때 뭐라고 해야 되지가 아니고 바로 한 번에 나오시면 됩니다. 영어로 has been a long time 물론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has been a while long time no see 등등이 있는데요. 그중에 한 개라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있으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을 갖고 왔는데요. has been a long time 현재 원료 사용해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예전이라면 우리가 하죠? 그래서 그 기간이 오래됐다. 오랜만이네요 라는 의미죠. has been a long time 자 이거는 여러분들 같이 따라해 볼게요. has been a long time it's been a long time 만약 여러분들께서 저를 3년 전에 만나고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와우 하이 헬로우 이걸로는 부족하죠. 뭐라고 하면 되죠? it's been a long time it's been a long time 우리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겠죠? 다시 한 번 해볼게요. it's been a long time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아홉 번째는 누구랑 함께 사시나요? 어디 사세요? where do you live? 이거와 함께 콤보로 사용하기 좋은 질문입니다. 영어로 해볼까요? who do you live with? 누구 누구인지 궁금할 때 우리가 whore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당신은 사시나요? where do you live 가 아니고 who do you live who do you live 그리고 누구와 함께 사는지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끝내는 것보다 with 를 붙여주는 게 훨씬 정확한 표현입니다. 누구와 사세요? 같이 어순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런 문장들 많이 얘기하다 보면 또 익숙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아니라 입이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who do you live with who do you live with 누구와 함께 사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who do you live with 딴 건 안되더라도 who 누구인지 물을 때 후가 바로 나온다는 거 그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신경쓰지 마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문장이니까 더 힘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never mind it doesn't really matter 이렇게 씁니다. 신경쓰지 마세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이럴 때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never mind never mind 입니다. 절대 신경쓰지 마세요. never mind 그래서 상대방이 어 미안해요 어떡해요 라고 할 때 여러분 아주 쿨하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never mind never mind 에이 신경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일 있잖아요. 뭐 이렇게 돼도 상관없지 라고 하는 일은 it doesn't really matter 원래 많이 사용하는게 it doesn't matter really 빼고 간단하게 it doesn't matter it doesn't matter 이렇게 말하는데요.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진짜 별로 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it doesn't really matter it doesn't really matter 단독으로 하나씩 사용해 주셔도 되지만 콤보로 사용해 주시면 좀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겠죠? never mind it doesn't really matter 여러분들이 물을 살짝 저한테 쏟은 겁니다. 근데 저는 진짜 물 조금 쏟으면 뭐 좀 있으면 마르잖아요. 진짜 괜찮은 거네요. 그러면 에이 never mind it doesn't really matter 감정을 담아서 한번 연기해 볼게요. never mind it doesn't really matter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어째서 넌 연락 한 번이 없니? 라고 묻고 있죠. 네 연락 진짜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원망을 담아서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바꿔볼까요? how come you never call me? 너는 you 절대로 뭐뭐하지 한다. 아주 강한 부정은 never이죠? call me는 나한테 전화하다니까 너는 나한테 절대로 전화를 하지 않아. you never call me you never call me 항상 주어동사부터 찾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할 때는 앞에 특정 표현을 앞에 붙여주시면 좋겠죠. 여기서는 how come 을 붙여주는데요. 어째서 뭐뭐한 거야? 왜 그런 거야? 이렇게 why 보다 조금 더 강한 느낌으로 말할 때는 how come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너는 how come 나한테 전화 한 번은 안 하는 거니? you never call me how come you never call me 다 같이 해볼게요. how come you never call me 잘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편은요. 금요일이라 다행이야 인데요. 예전에 아웃백 같은 외식 업체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땡 그거를 그거를 thank god is friday 금요일 밤에 꼭 한번 써보세요. 일 끝나고 집에 가면서 thank god is friday thank god is friday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편입니다. 주말 어땠어?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월요일에 사용하기 좋은 편이죠. 네. 시간 지나고 나서 야 너 주말에 뭐 어디 갔다며 어땠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영어로 바꿔 볼게요. how was your weekend? how was your weekend? 여기서 weekend는 주말이죠. how was 패턴을 사용해서 방학은 어땠어? 주말은 어땠어? 월요일은 어땠어? 이렇게 상대방이 어떤 경험을 느꼈는지 물어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how was your weekend? 빠르게 가면 how was your weekend? how was your weekend? 주말 어땠어?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아마 비가 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딱 보니까 아 이 먹구름이 지고 아 내가 느낌상 이거 허리에서 좀 아프고 아마 비 올 것 같아. 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영어라면요. maybe it's going to rain. 여기서는 it rain. 비가 오다 라는 표현 사이에 be going to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it's going to가 되는 거죠. 이거는 약간 뭔가 징조가 있거나 뭔가 계획이 있는 그런 느낌의 미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어? 먹구름이 좀 꼈네? 그러면 약간 징조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it's going to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it's going to rain. 비가 올 것이다. 그런데 앞에 좀 확률을 떨어뜨려 볼게요. maybe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maybe it's going to rain. 아마도 비가 올 것 같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시 해볼게요. maybe it's going to rain. maybe it's going to rain. 아마도 비가 올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편은요. TV 소리 좀 줄여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TV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 TV를 좀 줄이고 싶은데 이렇게 전자기기를 끄다, 켜다 그리고 올리거나 줄이다 라는 표현 바로 동사 하나면 해결이 됩니다. 영어로 해볼게요. Do you mind if I turn down the TV? 이렇게 씁니다. 그냥 can I로 들어가셔도 물론 괜찮습니다. Can I?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죠. Can I? Can I? 그 다음에 turn down 하면 네, 이걸 줄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동사 turn 다음에 up을 사용하면 올리다 down을 사용하면 내리다 그리고 turn on이라고 하면 켜다 turn off는 끄다 이렇게 끄고, 켜고, 올리고, 낮추고 나중에 또 다른 예문에서 만나보실 건데요. 지금은 느낌 정도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TV를 줄이다 turn down the TV turn down the TV 약간 멜로디 타듯이 한 번에 외워주시는 거 추천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제가 처음에 Can I? 네, 괜찮다고 했는데요. 여기서도 공손한 느낌으로 가볼게요. 이 Do you mind if? 는 뭐뭐 하면 혹시 신경 쓰이시나요? 제가 뭐뭐 해도 좀 이렇게 좀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좀 공손하게 돌려서 물어보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는 표현이죠. 그래서 정말 높으신 분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있으면 Do you mind if? 도 추천해드리도록 할게요. Do you mind if I turn down the TV? 제가 TV 소리 좀 줄여도 저 신경 많이 안 쓰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주 공손한 느낌으로 다시 해볼게요. Do you mind if I turn down the TV? Do you mind if I turn down the TV? 그렇죠. 그 다음 표현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다음 주에 시간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뭐 이제 약속을 잡으려면 그냥 만나자라고 하는 것보다 뭐 친구라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좀 어색한 사이라면 시간 있는지 먼저 물어보는 게 예의겠죠? 영어로 해볼게요. Are you free next week? Free 하면 공짜라는 의미로 뭐 이렇게도 많이 우리가 사용하지만 보통 시간이 있고 자유롭다는 의미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여기서 Are you free? 라고 하면 뭐 일 같은데 묶여있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 그러니까 시간 있는 거 한간이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구체적인 시간 Next week 다음 주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시간 있으세요. Are you free next week? Are you free next week? 다음 주에 시간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미안해요. 그럴 의도는 없었어요. 뭔가 실수를 했는데 그게 좀 미안한 거예요. 근데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일부러 그랬는지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커피를 살짝 쏟고 어, 미안합니다. 다음에 오, 쏘리. I didn't mean to do that. 여기서 I didn't mean to 뭐 뭐 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라는 네, 괜찮은 패턴입니다. I didn't mean to I didn't mean to 물론 뒤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I didn't mean to 뭐 이렇게만 사용해도 괜찮고요. 네, 여기서 뒤에서 do that 그렇게 할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뒤에 어떤 행동을 붙여주셔도 괜찮겠죠? 쏘리를 붙여주셔야지 미안하다는 느낌 전달할 수 있으니까 쏘리. I didn't mean to do that. 쏘리. I didn't mean to do that. 아, 미안해요.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덟 번째 표현입니다. 오늘 하루 어때요? 오늘 하루 어때요? 약간 중의적인 표현을 쓰는데요. 답부터 보여드릴게요. How's your day? 오늘 하루를 묻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how was를 사용하면 네, 어떤 표현이 되죠? 뭐 뭐는 어땠어? 과거를 물어보는 표현이죠. 뭐 지금 월요일이면 주말은 어땠어? 사실 과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지금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쓰면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요. How's your day? 오늘 하루 지금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뭐 지금 오후 한 3시쯤이면 How's your day? How's your day? 너의 하루는 어떠니? 어, 지금 괜찮고요. 지금 뭐 컨디션 좋고 다 괜찮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시제를 바꿔가면서 How's your day? How was your day? 다시 한 번 현재는 How's your day? 과거는 How was your day? 이런 식으로 시점만 바꿔주시는 거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걱정 말아요. 여러분이 과도한 걱정을 하고 있으면 이런 표현이 꼭 따라올 겁니다. 저도 원어민과 같이 생활하는 적이 잠깐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뭐 얘기하는 게 두렵다.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게 두렵다. 이러니까 딱 이 말 하더라고요. Don't worry about it. 약간 우리 이제 또박또박 얘기하면 Don't worry about it. Don't worry about it.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 이렇게 또박또박 멜로디 타면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실제 원어민이 얘기할 때는요. 진짜 흘리듯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Don't worry about it. Don't worry about it. 이렇게 들어와도 이 전체적인 뉘앙스 느껴지시나요? 그 다음에 그 멜로디 같은 거 너무 worry 정확하지 않아도 Worry about it. Worry about it. 비슷한 사운드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걱정 말아요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걱정할 때 제가 뭐라고 해드리면 되죠? Don't worry about it. 영어 저랑 같이 하고 외국 나가시면 여행 가셔도 약간 불편함에 있어도 막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표현입니다.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목소리 좋다. 이렇게 칭찬해서 안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옷 잘 어울리세요. 목소리 좋으세요. 머리 스타일 끝내주시네요. 이런 표현들 여러분 꼭 외우셔서 무조건 사용해 주세요. 분위기가 한결 좋아질 겁니다. 답을 보여드리면 You have a nice voice. Have는 가지다. 뭔가 소유하다의 느낌이 가장 기본 느낌인데요. 물건을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긴 머리 혹은 짧은 머리 혹은 내가 몸에 장착하고 있는 모든 거 목소리까지 전부 다 Have를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정말 활용도가 높은 그런 단어죠. You have 너는 가지고 있어? A nice voice.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You have a nice voice. 너 목소리 진짜 좋다. You have a nice voice. 꼭 당신은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네요. 라고 번역하지 않고요. 그냥 목소리 좋으시네요. 와 목소리 끝내주시네요. 이렇게 외워주셔도 됩니다. 완벽하게 한국어로 번역하려는 습관보다는 아 이런 표현을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구나. 정도로 부드럽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한국어와 영어는 똑같이 완전히 딱 이렇게 겹쳐지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습관은 꼭 필요합니다.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뭐 저한테 주셔도 너무 좋겠죠? You have a nice voice. You have a nice voice.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영어 필수 문장 10개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보통 영어로 말하려고 하면 입에서 맴돌면서 밖으로 잘 나오지 않잖아요. 제가 하나씩 하나씩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문장을 구성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개를 통해서 우리의 영어 실력 업그레이드 한 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표현은요. 전화 잘못 거셨어요입니다. 제 이름은 재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찬영 씨 전화죠? 이러면서 갑자기 전화 오면 어? 아닌데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하죠. You have the wrong number. 이게 직역하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기본 동사 원어민들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문장을 이렇게 조립해보는 거 물론 좋지만 그보다는 원어민이 쓰는 거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린 문장들 배워가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구나 이런 기본 정보를 계속 정립해가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You have 당신은 가지고 있어요. The wrong number 잘못된 번호를 그러니까 전화 잘못 갖고 있으니까 전화를 잘못 거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걸다라고 하는 것보다 You have the wrong voice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You have the wrong number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You have the wrong number You have the wrong number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은요. 효과가 있어 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해결책을 딱 생각해 내셔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딱 했는데 효과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겠죠? 그때는 기본 동사 이걸 사용하면 돼요. Work It works 간단하게 두 글자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It works 그거 효과가 있어. Work는 일하다 라는 의미 외에도 효과가 있다 라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표현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It works It works 원어민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효과가 있다. It works 아팠는데 내가 추천해 주는 감기약을 먹으니까 씻은 듯이 나았다. It works 이렇게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해냈구나 이번에는 굉장히 잘한 상대방에게 칭찬해 줄 수 있는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표현입니다. 너가 해냈구나 아주 기쁜 느낌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죠? You made it You made it 이 make라는 동사를 사용했는데요. 아까 have도 그렇고 기본 동사 사용해서 정말 많은 표현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말을 외우는 것보다 기본 동사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거 이거를 가장 먼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ake가 해내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뭔가를 만들어내다라는 기본 표현에서 확장확장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공한 상황 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거 You made it 너 해냈구나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의 만약 아들인데 엄마 나 서울대 갔어요. 아빠 나 서울대 갔어. You made it 이런 기쁨을 제가 부모님한테 안겨 드리진 못했지만 지금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된 거겠죠? You made it 어머니 아버지에게 유튜브 열심히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 강의를 시청하고 있어요. You made it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좋겠죠? 이런 격려편 꼭 외워주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기다리게 했다면 어, sorry 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상대방의 화도 살짝 누그러질 수 있겠죠? 영어를 해볼게요. Sorry for keeping you waiting 이렇게 씁니다. Sorry for 앞에 I am 뭐 생략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난 붙여주고 싶어 라고 하면 붙여주셔도 좋습니다. Sorry for sorry for 그냥 I am sorry 라고 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이유를 말할 때는 for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keeping you waiting keep이 어떤 상태를 쭉 유지하는 거죠? keeping you waiting 하면 기다리는 상태를 쭉 유지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정도의 느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잠깐 30분 동안 앞에 세워놨거나 잠깐 기다려주세요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린 거예요.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Sorry for keeping you waiting Sorry for keeping you waiting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섯 번째입니다. 아마 그녀는 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아마 그녀는 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막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좀 똑똑한 사람이나 관련된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런 말을 하죠? Perhaps she knows the answer. 네, 앞에 아마 라는 의미는요. Perhaps Maybe를 써줘도 괜찮아요. Perhaps를 먼저 쓴 다음에 자, 이번에는 주어동사 영어 문장을 만들 때는 항상 주어동사를 머릿속에 떠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녀는 she 알고 있습니다. knows 여기서는 주어가 she니까 그냥 no가 아니고 s를 살짝 붙여줬습니다. she knows 뭐를 알고 있죠? the answer 답을 알고 있어. answer 이 표현은 a a-a-e-o-u 우리가 모음이라고 하죠? 그걸로 시작하니까 the 가 아니고 the 라고 읽어줬습니다. 나중에 하나 보면 the answer 어떤 게 편한지 느낌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영어는 발음하기 편한 대로 계속 따라가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the 로 한번 해볼게요. the answer d 로 해볼게요. the answer d 가 훨씬 더 부드럽게 지나가고 뒤에 있는 이 단어도 훨씬 듣기 편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마 그녀는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perhaps she knows the answer perhaps she knows the answe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것처럼 보이네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되게 뻔뻔하게 음? 무슨 일이지? 어? 잘 모르겠는데요? 막 이러고 있으면 좀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를 꽉 깨물면서 it looks like you don't know what happened 길어 보이는 문장일수록 쪼개고 쪼개면 좋겠죠? 가장 먼저 볼 것은요. it looks like 입니다. 뭐뭇처럼 보이네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it looks like it looks like 내가 두 눈으로 보니까 저거는 뭐뭇처럼 보인데 it looks like 뭐처럼 보이죠? you don't know 너가 모른다 you don't know 너는 모른다 뭐를 모르죠? what happened 이 what happened은 단독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일어나다라는 의미가 바로 happen이죠? 그래서 여기서 문장 중간에 사용돼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와우 순서가 완전 반대네요. 이렇게 어순의 차이가 있으니까 익숙해질 때까지 문장 많이 따라해 주셔야 돼요. 입으로 붙여주는 게 사실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 의미 단위 세 가지 생각하면서 It looks like you don't know what happened It looks like you don't know what happened It looks like you don't know what happened 이렇게 조금 교과서적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따라하다가 내가 입에 잘 붙는다 라고 싶으면 한번 연기를 해보는 거예요. 와, 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It looks like you don't know what happened 이 단계까지 온 다음에 안되면 다시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표현입니다. 우리 집을 사야 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집 사야겠는데 이거 계속 이사를 다니니까 너무 힘드네 라고 하면 I think we need to buy a house 여기서 끝에 뭐로 끝났죠? 할 것 같아 뭐뭐인 것 같아 같아는 I think 같아, I think 우리가 원래 자신 있게 얘기할 때 이겁니다.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좀 애매할 때 그냥 생각 정도 할 때는요. 어, 사야 될 것 같은데 거기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 내 생각을 I think로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뭐뭐 읽겠지요? 뭐 읽 것 같은데요? I think we need to buy a house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 물론 뭐뭐 읽고 같아라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내 생각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말해주는 거고요. 뒤에는 우리는 뭐뭐일 필요가 있어? we need to buy a house 는 집을 사다 그래서 나누면 I think we need to buy a house 우리 집을 사야 할 것 같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think we need to buy a house 우리 집을 사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표현입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살아요 라고 하고 있죠. Who do you live with? 네, 이런 표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당신은 누구와 함께 사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 볼게요. I live with my friends 이렇게 했습니다. 자, 주어동사 주어동사 쉬운 문장일수록 바로바로 안 나오는 이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아, 이건 내가 말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 왜 안 나오지? 연습하시면 편하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주어동사부터 I live I live 쉬운 문장이라고 넘어가지 말고 꼭 입으로 소리내서 해보세요. I live I live 누구랑 같이 살죠? With my friends 뭐뭐와 함께 라고 할 때 with죠? 내 친구들과 함께 With my friends I live with my friends 뭐, 여러분의 형제 여자 형제랑 같이 산다면 I live with my sisters 혹은 여러분의 남편과 함께 산다면 I live with my husband 그 다음에 And my puppy 우리 강아지도 같이 살아요. 이렇게 구성원들 하나씩 하나씩 붙여주시면 됩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살아요. I live with my friends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빨리 상황이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이 썩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럴 때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내는 말이죠. 영어로 하면요. I hope things get better soon. 이렇게 했어요. I hope 앞에 I think를 우리 한번 붙여봤었죠? 내 생각을 말하는 거고요. 이번엔 내 바람을 말해봅시다. 뭐뭐하길 바래요. 뭐뭄으면 좋겠어요. 정도로 번역이 되는데요. I hope입니다. 두 손을 모아주면서 I hope 아 뭐뭄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things get better. better이 더 나은이죠. 근데 get을 사용하면 더 나아지다라는 뭔가 이 동작 보통 동작의 느낌인데 여기서는 뭐 상황이 막 움직이는 거 아니니까 변화하는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get better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은 things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things get better soon. 상황이 더 나아진다. 곧. 그래서 상황이 곧 빨리 하루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I hope things get better soon. 저도 뉴스 보면서 여기저기 좀 안 좋은 뉴스 들을 때마다 아이고 빨리 좋아져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 마음을 영어로 I hope things get better soo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I hope things get better soon. I hope things get better soon.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거 가볼게요. 당신 정말 멋져요. 이런 칭찬 표현은요. 아낌없이 사용해 주세요. 이거 사용해서 뭐 어? 왜 그거 사용하셨어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칭찬 표현은 얼마든지 뭐 외국 여행 나가셔서 거기서 만난 사람한테 써주셔도 되고요. 가이드분한테 써주셔도 되고요. 여기저기 다 남발하고 다니셔도 좋습니다. 영어로 해볼게요. You look great. You look great. 뭐 이런 표현을 떠올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You are nice. You are great. 틀린 표현 절대 아닙니다. 네 그 표현은요. 그냥 당신이 멋지다. 당신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고요. 룩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겉모습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칭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가이드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평범하게 나왔는데 다음날에 예쁜 막 옷도 입고 오고 모자도 막 쓰고 온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칭찬. You look great. 오 멋지세요. You look great.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다시 해볼게요. You look great. 특히 이 외모 칭찬할 때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뭐 더 멋지게 나중에 이 뒤에 붙여서 그 옷 입으니까 멋져요. 어쩌고 저쩌고 막 붙일 수 있는데 기본 표현부터 완벽하게 쓰는 게 제일 먼저거든요. 그게 뭐죠? You look great. You look great. 꼭 한 번쯤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쓰게 되는 회화 문장 10개. 내가 생각한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주어 동사부터 하나씩 잡아가는 방법부터 또 원어민들이 다르게 말하는 방법까지 하나씩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개 문장을 만들고 난 이후에는 영어 문장 만드는 거 훨씬 더 부담감이 없어질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표현부터 보도록 할게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죠. 어? 그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 다리 다친 거야?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이럴 때 영어로 간단하게 말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강세를 강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꼭 약간 이거 짧은 표현인 만큼 조금 더 감정을 넣어서 말씀해 주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너무 딱딱하게 얘기하면 어? 뭐 화났나? 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살짝 웃으면서 It's nothing. 좋습니다. 그 다음 편이죠. 나 이럴 시간 없어. 제가 막 여러분 막 끌고 다니면 바빠 죽겠는데 이거 뭐 하는 짓이니? 나 이럴 시간 없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바쁠 때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 이 표현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I don't have time for this. 시간을 가지다. I don't have time. 부정 don't를 넣어서 시간이 없어. 라고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뭐 뭐 할 시간이 없다라고 할 때는요. for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for this. 뒤에 뭐 this game 아니면 for lunch. 뭐 이렇게 넣어서 뭐 이 게임 할 시간 없어. 점심 먹을 시간 없어. 등등으로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I don't have time for this. 그런데 꼭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떠올리지 힘든 시간에는요. 그냥 this를 말해 주시면 돼요. I don't have time for this. 나 이럴 시간 없단 말이야. I don't have time for this. 한 번 더요. I don't have time for this.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 표현입니다. 지금은 때가 좋지 않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제가 문을 벌컥 열었는데 뭔가 심각한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럼 제가 제가 좀 잘못 왔나요? 좀 다른 때 올까요? 때가 좋지 않나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겠죠. 그 상황에서는 Is this a bad time?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나요? 좀 안 좋은 시간이라고 해서 bad time이라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제가 등장한 타이밍이 굉장히 안 좋은 시간이죠. 그래서 이게 안 좋은 시간인가요? 직역하기보다는 지금 때가 아닌가요? 조금 이따 다시 올까요? 좀 그런가요? 이렇게 같이 상황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Is this a bad time? Is this a bad time? 좀 더 조심스럽게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bad에다 강세를 조금 넣어주시면 좋아요. Is this a bad time? 영어는 중요한 중요한 거에 강세를 주고 아닌 거는 강세를 거의 주지 않거든요. 여기서 Is라던가 어라던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가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안 좋은 때 bad time 여기에 강세를 주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Is this a bad time? Is this a bad time?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그 말을 다시 한번 해 주실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을 했는데 내가 잘 못 들은 겁니다. 여러분들 외국인이니까 아, 나 한 번 더 얘기해 달려면 너무 신뢰가 아닐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이 표현 외워주신 다음에 당당하게 요청하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들어보시는 겁니다. 영어를 해볼게요. Could you please repeat that? 이렇게 했는데요. 이 표현은 혹시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Listen and repeat. 네, listen and repeat. 이 표현은 우리가 듣기 평가 같은 거 할 때 많이 들었던 거죠. 듣고 따라해보세요. Listen and repeat. 저는 어렸을 때 이 교과서에서 정말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Listen이 잘 듣는 거고요. Repeat은 그거를 따라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하는 거니까 여기서도 한 번 더 해 주실래요? 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쿠즈는요. Can you 보다 더 공손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해 주실 수 있나요? 가 아니라요. 혹시 가능하시면 이거 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살짝 돌려 말하는 거니까 또 공손한 느낌이 되겠죠. 클리즈까지 붙였으니까 아주아주 공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아, 좀 물어보기 미안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공손하게 물어보시면 돼요. Could you please repeat that? Could you please repeat that?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 거죠. 다음 표현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대방의 생각을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대화가 원활하게 돌아가서 영어 대화가 한결 편해질 겁니다. 영어로 하면요.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problem? 이렇게 할 수 있겠죠. What do you think about? 이렇게 한 번에 패턴처럼 기억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강세는 두 번 주시면 돼요. What do you think about? What do you think about? 약간 노래교실이라 생각하시고요. 가볍게 가볍게 멜로디를 타주시면 됩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What do you think about? 그 다음에 This problem 이 문제가 되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problem? 노래교실이에요. 같이 한 번 따라해 볼게요.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problem?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problem?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problem? 이렇게 계속 따라하다 보면요. 입에 하나씩 하나씩 붙을 수 있거든요. 마음에 드는 문장 꼭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서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 계속 가보면요. 당신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데요. 동의하는 말이 있지만 동의하지 못하는 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당당하게 I don't agree with you.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agree 이게 동의하다구요? 강세는 두 번째 있어요. agree 그 여기에 강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동의하지 않는 거니까 I don't agree with you. 그냥 I don't agree 라고 해주셔도 되지만 당신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with를 함께 붙여줬습니다. agree with 누구 누구에 동의하다 이렇게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표현해 볼게요. 나는 당신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I don't agree with you. I don't agree with you. 나는 당신 말에 동의합니다 라고 한다면 I agree with you. I agree with you. 이렇게 두 가지 기억했다가 동의할 때, 동의하지 않을 때 각각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표현은요. 나를 믿어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네, 뭔가를 하는데 사람들이 잘 믿지 않는다면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물론 뭐 보여주는 게 제일 빠르겠지만 어떻게 말로라도 이렇게 해보려면 이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Trust me. I can do it. 아주 비장한 표정을 해볼게요. 이 trust가 신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주어 빼고 바로 동사부터 사용해서 뭐뭐 해. 나를 믿어. 믿어주세요. 이런 느낌이겠죠. Trust me.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사용하거든요. 미드나 영화 같은 거 보더라도 Trust me. Trust me. 이 표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나를 믿어줘요. Trust me. 저는 할 수 있답니다. I can do it. I can do it. 보통 이렇게 연결해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Trust me. I can do it. Trust me. I can do it. 여러분을 의심하는 사람들한테 꼭 이 말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표현은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어떤 상태가 되고 싶은 거. 뭐, 여기서는 직업을 말하겠죠. 의사가 되고 싶다. 아니면 선생님이 되고 싶다. 뭐, 나중에는 뭐 다른 거. 뭐, 진짜 추상적인 거 막 넣어주셔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잖아요. 여기서 의사라는 현실적일까요? 네, 목표를 해보면요. I want to be a doctor. I want to. 이 패턴은 정말 정말 많이 사용하죠. 나 뭐뭐 하고 싶어. 뭐뭐 되고 싶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뒤에 비동사를 사용되면 뭐뭐가 되고 싶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I want to be a doctor. 저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꿈을 꾸다 보니까 좀 돌아오긴 했지만 영어 선생님이 되지 않았나 혼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I want to be a doctor. 저를 예로 들면 I want to be a teacher. 근데 저는 지금 선생님을 하고 있으니까 현재 되고 싶다는 조금 어색하고요. I want it. 원 it. 하면 과거죠. 되고 싶었어. I want it to be a doctor. 나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 teacher.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 이렇게 시제를 과거로 한 번 가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되고 싶은 거. 혹은 I want to be smart. 난 똑똑해지고 싶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죠. 여러분이 되고 싶은 상태나 직업을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I want to be a doctor. 그리고 구어체 편하게 얘기할 때는요. want가 원어처럼 발음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I want to be a doctor. I want to be a doctor.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저는 겁이 많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저 겁이 좀 많은데요. 뭐뭐에 대해 겁이 있다. 이 표현 써주시면 돼요. I get scared very easily. get scared. 이거는 겁을 내는 겁니다. 겁이 지금 난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고요. 겁을 내는 거. 조금 더 동작이나 변화에 가까운 게 바로 get입니다. I get scared. 나는 겁을 냅니다. I am scared. 나 지금 겁이 난 상태예요.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겁을 좀 많이 낸다는 거죠. 또 쉽게 내고 잘 낸다는 거죠. 그래서 get을 한번 사용해 봤어요. very easily. 아주 쉽게 겁을 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직역하는 것보다는 원어민이 이런 상황에는 이걸 많이 쓴다. 직역해서 괜찮은 상황이 있고 조금 어색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 표현을 통째로 외우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I get scared very easily. I get scared very easily. 만약 여러분이 어떤 대상에 겁이 난다. 그러면 I'm scared of blah, blah. 혹은 I'm afraid of blah, blah. 이렇게 얘기하면 특정 대상에 겁이 난다는 그건 패턴 영어에서도 한번 제가 다뤘던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I get scared 사용해서 겁을 낸다는 걸 조금 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표현입니다.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뭐 꼭 시간 늦게 오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한테 단호하게 Is too late now. 너무 그래요 라고 할 때는요. 그냥 to가 아니고 좀 길게 빼주세요. Too Too Is too late now. Is too late now.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It's too late now. 그래서 뭐 4시까지 뭔가를 내야 되는데 5시 반에 갖고 와서 어, 지금 받아주시면 안 돼요? It's too late now. 여러분이 뭔가를 나눔하고 있는데 네, 이미 다 나눠주고 나서 찾아온 사람에게 Oh, sorry. It's too late now. 지금은 너무 늦어버렸네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쉬움을 담아서 It's too late now. It's too late now.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은 숙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배웠던 건데 정말 두 글자로 끝나는 간단한 문장이죠. 정답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헷갈리신 경우에는 강의를 다시 보거나 다른 분들 댓글 보고 그대로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어찌 됐건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직접 말해 본다는 거죠. 이런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도 얘기를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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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